거기다가 어제 대통령이 있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관련된 내용인데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3년간 보니까 정부 보조금 간에 감사가 이뤄진 금액이 6조 8천억인데 이 중에 부정사용 금액 우선 확인된 게 314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줄인다고 합니다. 보조금 예산을. 아니 어떤 단체가 사실은 시민단체들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닌 민변이나 참여인대나 경실련이나 제가 일하는 민생경전구소나 안진금과 함께하는 사람들 다 시민단체잖아요. 비영리 민간단체잖아요. 국고전금 단 한 푼도 받지 않아요. 지자체 전금도. 대부분 시민단체는 지지자들이나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을 운영이 됩니다. 저희 민생경전구소는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심지어는 시민들의 회비도 받지 않습니다. 왜? 지금같이 너무 어려운 시기에 만원 이만원 한 달에 회비로 내달라는 것도 미안해서. 쟤는 후원해온 제도나 해온 제도를 아예 없앴고. 그냥 저희들이 강의하고 방송하고 들어오는 돈들. 그다음에 우리 지인들이 민생경전구소 임원들이 내는 돈들. 그다음에 민생경전구소 저희 지인들이 와가지고 10만원도 추가하고 50만원도 추가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합니다. 우리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랬으니까 빼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표만 보면 노조 때리기에서 이겁니다. 노조 때리기, 집회 때리기.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로 돌아가기. 국민들 겁주기. mbc 압수수색. 언론 탄압. 비행기에서 못 타게 하고. 이게 다 연장성산이잖아요.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를 명백히 후퇴시키고. 그리고 언론이나 집회나 노동자들이 결국 박근혜 때처럼 이 사람들이 윤석열 군 퇴진에 선봉이 될 거거든요. 결국 언론인들이나 지식인들이나 노동자나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특히 야간집회 못하겠는 거 뭐겠어요. 네.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수십 수백만 원 늘어날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퇴진운동의 선봉이 누가 서 있죠 여러분.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때도 2300개 시민단체가 참여했어요. 그 2300개 시민단체 중에 국고보존받는 단체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대부분은 한 푼도 받지는 않아요. 왜? 정부나 지자체의 지옥을 받잖아요. 조금이라도. 감사를 당해야 돼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동을 못하게 강요래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나누고 그럼 우리 자발증 회원들까? 또는 후원자들까? 지인들까? 운영하였다. 그래서 전국에 2만여 약관 시민단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정부 보존을 받는 시민단체는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장애인 단체들. 또 그다음에 환경 캠페인한 단체들. 또 어려운 일을 돕는 단체들. 여기는 원래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공무원한테 맡기면 쟤들 일을 안 하고 성과가 안 나니까 이름이 이런 겁니다. 물 아껴쓰기 범국민 캠페인을 하자. 그런데 그걸 공무원한테 시키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고 딱 퇴근하겠죠. 그런데 그걸 환경단체에 맡기면요. 출퇴근도 없이 열심히 캠페인해요. 노하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래 정부가 물 아껴쓰기 캠페인으로 예산을 5천만 원을 배정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환경단체들한테 공모를 해요. 박정호 환경단체, 안징어로 환경단체, 김윤상 환경단체. 그중에서 정부가 보기에 가장 투명한 단체. 예를 들면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여러분 인건비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물 아껴쓰기 캠페인에만 써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두에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성명울도 하고 유인물도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도 6조 8천억 정도의 시민단체 보조금이 아니고요. 이 6조 8천억은 대부분 복지단체나 나눔단체나 아까 말한 것처럼 장애인단체들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아는 투쟁하는 시민단체, 감시하는 시민단체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진보적, 개혁적 시민단체들이 국고보조금 만든 것처럼 발표를 대통령실에 합니까? 시민단체 업무가 대통령실 업무입니까? 국정기획수색이 시민단체 탄압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행부 업무잖아요. 안전행정,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원래 풀뿌리 자치단체 지원을 일부하니까 그런데 이래서 6조 8천억이다. 그중에 314억이면 0.4%입니다. 정부나 지자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중에 0.4% 정도의 누수면요. 양호한 겁니다. 물론 0.4%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로 부정한 돈에 쓰였던 건지 아니면 정의경연대처럼 마녀사냥하는 악마하면서 분명히 제대로 썼는데 예를 들면 영수증이 제대로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인지도. 대부분 제대로 썼는데 영수증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도 주장하지만 0.4%인 314억. 이것도 다 무슨 횡령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부실하게 쓰여졌다는 거거든요. 보면요. 물론 어디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진 것도 있고. 공무원들 중에도 이상한 자들이 있잖아요. 비리. 비리 저지르고 횡령하는. 그럼 보도가 나옵니다. 당연히 민간단체 중에도 정부 보조금 악의적으로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도 하는 놈들이 있겠죠. 그건 전세계나 동서구고 어디에나 있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대한민국의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시민단체가 전부 지금 언론 보도 또 보세요. 벌써 수십 개 수백 개 쏟아졌는데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비양심단체래요.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도 않는데 갑자기 정부 지원금 받는 단체가 됐고 그러면서도 비양심단체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표를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이에요. 너무나 한가한 놈들이에요. 지금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고 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2%로 전망되다가 1.5%, 2.4% 떨어지고 있고 그 1%도 넘기 어려울 것 같고 완전히 미국 일반한테 당하는 것만 있고 그래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출생 고령화, 자살유리, 출산율 꼴찌. 그런데 국정기획수석 이런 거 해야 될 자가 시민단체가 비양심단체라고 발표를 했다니까. 그것도 0.4%밖에 안 되는. 그것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하니까 시민단체의 생각을 사람들이 그 보도를 보면서 다 민변이나 참연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민생경연구소나 유명한 단체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장 여러분들 시민단체 하면 생각나는데 어디예요. 민변, 참연대, 경실련, 민생경연구소 이런 거 아니에요. 한 푼도 받지 않아요. 수십 년째. 그런 착시가 있고 그걸 노린 게 아니겠냐. 그걸 노린 거죠. 마치 정부의 시민단체들이 정부 정부를 받아서 연명하고 그랬는데 이 자들이 정권 퇴직운동을 하고 있고 정부도 받아서. 그 사례도 나와요. 지금 정부 비판을 강의했다고. 정부 비판 강의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걸 사례로 내놓고 하면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 노동자들, 노조 때리기,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된 이런 조사도 나오고. 노조 때리기, 집회 때리기, 시민단체 때리기. 그래서 혹시라도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또는 국민 일부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극해가지고 지지율을 1%로 끌어올리는 정치 공작입니다. 기자들이 할 수 없는 게 공작하고 사건 날초밖에 없습니다. 비비키를 무죄로 만들고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비리의 시작이잖아요. 그거 무죄로 해줬잖아요. 그때 담당 검사가 윤석열이고 변호사가 박영수입니다. 그런 건 지들 마음에 들고 지들 편이면 다 무죄로 정치 공작을 하고 지금도 이재명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 탈탈 털 털어도 안 나오니까. 송영길 대표 빨리 기국을 수사받으라면서요. 지금 기국을 한 지 한 달이 넘어갔잖아요. 45일인가 됐을 거예요. 본인도 썼잖아요. 소환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니까. 그래서 결국 제시층. 별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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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를 거듭해요. 그렇죠? 원래 수사는 그게 아니었잖아. 이재명이 수사했잖아. 갑자기 그게 돈 봉투 사건이 돼요. 갑자기 그거에 송영길이 주범이는데 증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다음에 누구 무슨 당내 유권자들에 돈을 뿌린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선거 캠프에 자봉단들 밥 먹은 비용이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돈 봉투를 준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송영길이 개인 사무실을 털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갑자기 또 콜센터를 털어요. 별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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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건에. 분명히 이재근 씨 개인 비리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안 나와. 송영길 소환자처 못해. 그러니까 송영길이야. 한동훈. 이놈아. 너는 비번도 안 까고 수사도 협조 안 할 때 내가. 너는 법무장관이.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도 수사협조를 아직도 안 하면서 비번 아직도 안 까고 있잖아요. 아들 딸 우리가 딸 문제 제기했는데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한동훈 딸. 미국 교포들까지 지금 다 날이 문지치고 있잖아요. 부정스펙 입시 비리. 그런데 수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민주당이나 야당이 하면 계급품을 몰고 마치 지가 이 땅에 야당과 민주당을 선멸하여서 태어난 것처럼 법무장관은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객관적 의무가 있는데 인말. MBC 압수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와 관련된 일인데 저와 관련된 일이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보통은 심지어 민주당하고 연결되어야 했다고 그러고 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가 수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와 열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지를 조건을 끌어올려서 결국 탄핵 여론과 퇴진 여론을 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자고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는. 우리 제목이 이제 국민총국이 시작된다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 이거 근거가 있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률을 방수하고요. 방류하고요. 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산물 수입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노조 때리고 집회 때리고 시민단체 때리면 이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국의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2만이 가까운 시민단체와 한국노총 민호총 각각 조합원이 100만이 넘어갑니다. 그 가족들까지 하면 한 천만 명 되겠죠. 이 산만 명. 전국의 노동자들 노족 조직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10%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대 노총이 노조 가입을 늘려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권위를 옹호하는 거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어쨌든 2, 300만 됩니다. 가족들 가면 천만 명 되겠죠. 이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인들은 지지율 조금 올라가니까 지금 얄팍하게 정치 공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맨날 앞으로도 여러분 총선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장담컨대 한 달에 한두 명이 더 나올 겁니다. 또 흘려요. 언론에 흘려요. 조선일보에서 또 단독 나옵니다. 김모 의원, 박모 의원, 안모 의원. 다양한 비리 혐의로. 그래서 그걸로 또 언론보도 5천 것이 나가요. 미쳐버리고 망해버린 언론이 정치검찰에 놀아나요. 총선 앞두고 계속 여론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사해보니까 별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악마가 되어 있어요. 마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윤미향 의원하면 아마 우리 애청자들 중인데 이미지 안 좋은 분이 있을걸요. 아직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댓글이 많이 달려요. 윤미향이 싫다고. 왜 싫으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뭔 잘못했나요. 정치검찰이 악마하고 마녀 했는데 법원에 대부분 무죄 선고가 된 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한 번 나 박정우 진짜 저놈 나쁜 놈이야. A문제 B문제 C문제를 사람한테 들었어. 정치검찰한테. 그리고 막 내가 욕을 했잖아요. 박정우 기자님을. 나중에 다 무죄가 됐어. 그러면 원래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제 식기는 오늘 나쁜 놈이야. 생각을 잘 안 바꾼다니까요. 한 번. 인상이 굳어지면. 무죄는 나왔는지 모르지만 걔는 문제가 많은 애야. 행실에 문제가 있었어. 검찰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했겠지. 이런 논리를 펼칠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펼칠 수 있다. 지금 윤미영 의원한테도 아직도 댓글이 그래요. 유한부 할머니 파라모 년이라고 써놔요. 아직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용수 할머니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뿐이지.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같이 일하다 보면 여러분 등산회, 배드맨톤, 동회 다 하시잖아요. 동창회. 쌈 있어요 없어요. 전직 집행부하고 현직 집행부하고 쌈 나요 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날에서 그걸 다 파렴치한 집단을 몰지 않잖아요. 그런데 윤미영은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아직도 너무너무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노리고. 노리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민주당 죽이기, 노조 죽이기, 심란치 죽이기, 야당 죽이기, 집회 죽이기 계속할 거다. 그런데 가만히 있겠냐. 이제 노동계도 퇴진운동 선언했고 종교계도 퇴진운동 나서고 촛불집회도 지금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조금 주춤했다가. 그다음에 민주당이 부산에서 억구심으로 방류집회 대규모로 잘했고 방류 규탄집회. 장애집회 계속할 거고. 이렇게 야당 중이면 어느 순간 민주당이든 기본소득당이든 친보당이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어제 토요일에 썼다. 이거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집회가 수십 수백만이 늘어날 거고요. 총선 전에도 탄핵의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분열이 있을 수 있죠. 윤석열이 너무 나쁜 짓을 한다. 이대로 하면 총선 전멸이다. 총선은 아프고 오히려 여당에서. 그럴 수도 있죠.